교육부의 대학 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이 포함된 도내 대학 11곳 가운데 3개 대학이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23일 발표된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 도내 대학 9곳이 역량 강화대학에 2곳은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포함된 가운데 상지대학교와 연세대 원주캠퍼스, 세경대학이 교육부의 이의 신청을 마쳤습니다. 영동 지역의 가톨릭관동대와 경동대, 강원관광대와 강릉영동대학 등은 평가 결과를 수용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